몸에 전기가 너무 쌓였다 아이 촬영 방해하지마 주머니 선배 오늘은 물병 11개 당긴다 색은 노란색이다 섞어준다 덥고 기분 좋을 때 캔맥주 계속 들어가잖아 그렇게 기분 좋게 넉넉히 마시고 당기는 거다 흔한 일이다 팔꿈치는 거의 다 재활했는데 공에 가슴을 붙일 정도까지 당기면 무리가 와서 가동 범위는 이 정도로 조절한다 몸 전체 힘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초보자라서 그런데 손목이 불안정하더라 댓글 추천을 받아 손목들기를 배웠다 간단하더라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손목만 들면 된다 굉장히 쉽네 이게 뭔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손목들기를 시도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무릎을 꿇고 무게를 낮춰서 시도하니 겨우 된다 매일 훈련에서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성공한다 잠깐 영상 정지시키고 한번 똑같이 해보시길 바란다 나랑 똑같을 거다 손목 강화도 배웠고 자신감이 좀 더 올라갔다 옆으로 보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자 올라가 올라가 어 0.55 전진 벽에 배를 점점 가까이 붙이면서 물구나무 경험치를 쌌는데 이번엔 다칠 뻔했다 배를 너무 붙이려고 하니 뒤로 넘어가더라 일어나 야야야 야야 더러운거 더러운거 문치지마 야야 일단 운동 운동을 좀 하자 도네 로렉 도네 고고고 신경는 고고고 로렉 로렉 serial 조만간 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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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쟤네 둘이 다른 가족이구나 쟤네 아 검은색만 다른가들 으 으 으 으 으 니한테 자꾸 뭐라해서 미안한데 다 좋거든 근데 엉덩이를 자꾸에 붙이냐고 부담스럽다니까 으 으 야 다음에 또 보자 사실은 없다 사실은 남은 참치가 없어 미안하다 하지 마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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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만 갈라오면 와라는데 에 에 형이 말할땐 눈을 쳐다봐 으 으 표정을 쥐같이 하고 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허한토라 푸드어 나어라